단들지 프린트 아닐까 이건 오케이 김동헌 시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하면 되나요? 네? 이거 읽으면 되나요? 인코리아 예 아 네 인코리아 베이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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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뜻은? 한국에서 아기들이 파티를 열었다 응다 내 걸 그들의 의 그들의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라는 대답을 들을 거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랜 그렇죠 언제 아기들이 파티를 열었다 여니 여니 오케이 그래서 한국에서 아기들은 언제 파티를 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랜 랜 랜 랜 누가 아기들이 뭐한다 뭐하나 뭐하나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아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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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랜 랜 오케이 꼭 확인해야 돼 랜 랜 랜 베이비즈 애베 이렇게 lama Midwestern 아기들이 어우러 동해 탁 호연 팩 통해캌 펩 mum 체間 체민 eco 응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자 their first birthday는 그들의 첫번째 생일이야 이건 한번 길어봤자 아니 이건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들의 첫번째 생일이야 그런데 이런 전치사 압제비씨를 붙였더니 왓이 아니고 뭐에 대한 데가 왓 언제가 된거야 얘 때문에 얘야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을 얘기할 때 무슨 무슨 날에 할 때는 오늘 써야 돼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볼거야 다음 문장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Okay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y's pick up Baby's pick up Their future Their future 그 뜻은? 어 생일에 노래 at the party가 생일에냐? 아니 그 파티에 그 파티에서 그 파티에서 그 파티에서 아기들이 집어든다 그들의 미래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의 미래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뭐 누가 나를 항상 누가 나를 항상 누가니로 만들어주는데 네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래서 아기들은 What? 오 그래서 가볼까? What?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렇지 그래서 아기들은 파티에서 무엇을 집어든이?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아 그 같은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렇지 계속해서 The babies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그 뜻은? 그 아기가 집어든다 하나 한달 원 한 가지 하나의 물건은? 원 띵을 원 띵을 원 띵 원 띵 하나의 물건 그러면 하나의 물건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무엇? What? 오케이 그래서 아기는 무엇을 집어든이? What does baby pick up? 돈은 왜 빼먹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Baby's? Baby pick up The baby 안 망설여 봤자 It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들어 있어? D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at does the baby pick up?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aby pick up One thing The baby pick up이야 아 The baby pick up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It could be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얘는 왜 빼먹어? 어 It could be a pencil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에 뜯은 그것이 연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연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연필이 될 수도 있고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 마우스, 또는 약간의 돈일 수도 있다 오케이 네 그것은 연필, 마이크, 마우스, 또는 약간의 돈일 수도 있다 네 그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일 수도 있니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되겠어 클근 과거 형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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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be it it be 오케이 자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어 비롱살, 하러시, 양념치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중에 뭐냐고 양념 씨죠 그쵸? 이거 이리로 가면 된다니까 could it be? could it be? 그러면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되어서 앞으로 가고 what could it be?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what could be eat? 아,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뭐라고요? what could it b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대답이 what could it be? it could be um pencil a mic a mouse or or some money 오케이 잘했어요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or some money or some money 오케이 여기서 the pencil means a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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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무엇을 의미하니? 여기다 뜯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안 해? 그래서 의미한다 의미한다 다시 오케이 그래서 그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뭐라고? 뭐라고? what do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펜슬 means a teacher 펜슬 means a teacher 펜슬 means a teacher 펜슬 means a teach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연필이 뭐한다 의미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요 오케이 더 펜슬 안 만기려봤자 더 펜슬 안 만기려봤자 더 펜슬 안 만기려봤자 이 시요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응 아 더즈구나 더즈 응 그래서 그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어 what does the pencil means? 아 밈 밈 또 얘기 또 설명해야 돼? 아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그 연필이 무엇을 의미한다 선생님을? 그 연필이 무엇을 의미한다 선생님을? 아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다음 문장 The mic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The mic means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An entertainer What 뜻은? 그 마이크는 의미한다 엔터테이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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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오케이 연예인 뭐 마이크는 무엇을 의미하니? 마이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엔터테이너의 뜻입니다. 정말 좋아요. 계속해서 엔터테이너의 뜻입니다. 마이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뜻입니다. 마이크는 그 마우스가 의미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데 What does the mouse mean?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ouse mea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다 The mouse means a 컴퓨터 프로그래머래 What does the mouse mean a 컴퓨터 프로그래머래 계속해서 다음 문장 다음 문장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The money means 돈은 의미한다 아 회사원에 사과네 비즈니스맨이 그런 뜻이었어요 보면 아 비즈니스맨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the money means? My self My self My self What does the money means? Me Me 너희도 means라 그랬어 일마 그러니까 돈이 무슨 뜻이니 What does the money mean? What does the money mean? 뭐라고요? What does the money mea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계속해서 코리안 캐스 디스 돌자비 코리안스 컬 디스 코리안스 컬 디스 돌자비 돌자비 오케이 그래서 한국인들은 부른다 이것을 돌자비로 그렇습니까? 한국인들은 이것을 돌자비라고 부릅니다 돌자비 오케이 돌자비 돌자비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부르네 무엇을 한국인들이 부르네 이것 한국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이런 코리안스 컬 아 두 분아 이렇게? 아니요 여기 누가다 어딨어? 누가다? 누가? 한국인들이 부든다 여기 영어에 코리안스콜이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아 하듯이 준대요 이거 안 만기려봤자 뭐야? 안 만기려봤자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냐? 아이 거치라고 해야 되는데 빨리 해 한국인들이 부른다 코리안스콜 그들이 부른다 그들이 부른다 데이컬 그들이 부른다를 그들이 부르니로 바꿔주면 되는데 뭐합니까? 데이 한국인들이 부른다 코리안스콜 한국인들이 부르니 디스 왜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 여기 디스 여기 계시는데요 뭐라고요? 한국인들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인들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뭐라고요? 한국인들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인들이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인들이 이런 어떤 말 bitch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돼요 한국인들이 이거 도자비 도 자비 한국인들이ito 도자비 동자비 한국인 contam 도 자비 네, 프린트에요. 프린트 센터 갈게요. 오케이.